두번째는 원로운의 권한을 침해를 합니다. 원로운이 농지배분위원회에 예산지원을 안해주는 겁니다. 농지배분위원회 위원은 티베리우스하고 자기 동생하고 자기 장인을 넣어요. 원로운에서는 특히 자기 외사촌이 적극 반대를 해서 거의 쥐꼬리만 한 예산만 주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농지법에 대한 방해공작이죠. 그런데 그때 페르가몬 왕국의 왕이 죽게 되는데 이 사람이 자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페르가몬 왕국을 로마 시민에게 유정을 합니다. 그걸 농지배분위원회 예산을 쓸래고 그럽니다. 티베리우스가 로마 시민에게 유정한 것이니까 평민지표에서 다룰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합니다만 원로운이 대단히 반발을 합니다. 왜냐하면 페르가몬 왕국은 다른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교 문제에 속하기도 하고 또 외산문제이지 않습니까? 외교나 외산문제는 원로운의 권한인데 공민관의 권한이 아닌데도 공민관이 그걸 백민지표에서 법을 통과를 시켜가지고 관철을 시키니까 펜법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백민지표에서 어떤 백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백민들의 이익이 침해되는 걸 막는 그런 목적으로 법을 통과시려는 건데 로마는 불문법이 많았어요. 그건 맹시적으로 규정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악용했다고도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원로운은 반발을 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티베리우스가 재선에 도전하게 됩니다. 티베리우스 입장에서는 원로운도 반대를 많이 하고 하니까 내가 떠나고 나면 이게 위야무야 되는 거 아니냐 결국 내가 혼민관을 좀 더해야 이걸 완전히 정착을 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내 안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좀 강했던 거 아니냐 그런 게 정치적인 미숙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없다 하더라도 이게 시스템지로 굴러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느냐 하면 많은 사람의 협력과 설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자기가 한 번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어떤 사람은 혼민관 면직이 그 당시에 노음을 깬 거 아니냐 이걸 가지고 고발할 준비를 하고 싶다 그럽니다. 원로운 이런 데서는 그걸 막기 위한 방탄용으로 재선을 노렸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집정관 등 로마 관직은 1년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혼민관도 1년인데 이때까지 다 1년이었어요. 연임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불문법이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지 않았어요. 연임하지 말라는 규정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주가 되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대파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초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로운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 당시에 재선을 위한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원로운 사람들도 해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스키피오 나시카가 집정관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 당시에 집정관이 무키우스 스카이볼라였는데 그라쿠스가 왕이 되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재선을 하라 그러고 원로운 근안도 침해하고 짐 맛대로 지금 하고 있다. 실제로 왕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라쿠스를 사행을 시키자 이런 주장을 합니다. 현재 무키우스는 그 집정관은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 시민은 어떤 죄를 지었든 정당한 재판을 거치지 않고는 생명을 뺏을 수는 없다. 폭력의 의지의 사태를 해결할 생각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시카는 여러분 무키우스 집정관은 공화국을 구하기 위해 나시기를 거부했습니다. 조국을 구하고 싶은 사람은 모두 저를 따라오십시오. 하면서 추정다를 거느리고 투표장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자 이런 걸 분질러 가지고 새 파이프를 들고 또 곰봉을 같이 들고 투표 현장을 쳐들어가는데 원로운 의원들이 나타나니까 있던 민중집회에 놓여있던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또 이 사람들이 막 폭력을 휘두르니까 일부는 곰봉을 가지고 대결을 하다가 그냥 무너지고 결국 티비루스 다 도망치다가 곰봉과 철봉 이런 데 맞아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을 좀 고려는 안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가 많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도 있지만 돈을 주고 산 것도 있을 거고 또 아내의 지참금으로 온 것도 있고 가족 묘도 있고 로마 시민 외에 다른 사람도 팔린 것도 있을 것이고 각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런 데 대한 불만이 언연중에 나타나고 있었다고 봐지고 초과농지 몰수에 대해서 인센티브는 왜 없었나 이런 것에 저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농지계획 같은 경우는 적은 돈이지만 한 해 소출의 1.5배 이 정도를 주고 유상 매수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건 왜 안 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원로운과 회비가 부족해서 안 됐지 않느냐 아마 원로운에다가 공을 던져버렸으면 원로운도 백민들이 이렇게 불화같이 원하는데 그냥 싹 입 닦지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완화하는 대책은 내놓았을 것 같은데 물론 많이 농지 배분이라는 게 퇴색은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진전해 나가는 그런 방안을 찾을 수도 있었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 당시 로마 정치 상황은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위기였다. 상급자에 대한 존경이라든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였다. 이렇게 위키피디어에서는 써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티베리우스는 진짜 좋은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자기 의견에 이때까지 반대한 사람을 별로 만나지를 못한 거 아닌가 아첨 추정좌에 좀 둘러싸여가지고 정확한 현실 인식을 못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그 당시에 모든 부조리의 원인을 부자들 탐욕만으로 돌리는 게 맞았느냐 왜냐하면 이게 국가가 커져갔지 않습니까 지중해의 뇌가 되다 보니까 시장이 넓어졌는데 그러다 보면 점점 농지라든지 이런 것도 대규모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 않나 그러면 그에 맞는 정책을 해야 되는데 물론 농지기획도 일부분 해결이 되는데 이게 모든 만병통치사처럼 될 수 있는 건 아니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물론은 굉장히 미온적인 처벌을 합니다. 스키피오 나시카를 추방하는 데 거칩니다. 그냥 추방도 아니고 그에게 사절의 지위를 부여해가지고 페르가몬에서 여생을 보내다가 죽었는데 곧 죽기는 죽어요. 바로 쫓겨난 그 해에 142년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까 여러 번 지적이 됐었지만 그라쿠스가 죽은 이유는 농지법보다는 호민관 연임에 있었던 거 아니냐 그게 참주 어도로 판단을 하고 농지계획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그 연임에는 반대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라쿠스가 연임이 안 될 걸 두려워해서 새로운 공약을 내놓기도 합니다. 뭐냐면 속주총독에 대한 재판을 할 때 배심원단 구성이 이때까지 원로운 의원들로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속주총독이 원로운 출신이니까 봐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또 자기 표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경제인계급, 평민 경제인들이 있었습니다. 부르조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을 배심원단에 넣는 그런 안을 공략을 하기도 합니다. 그 자체가 자기의 인기가 떨어지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키피오 아이밀리아무스는 만일 티베리우스의 목적이 공화정을 자각하려는 것이었다면 그는 정당하게 살아된 것이다. 이런 주장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원로운 입장에서는 티베리우스는 굉장히 위험한 인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로마는 과도한 자선 행위를 처벌하는 그런 전통을 갖고 있었어요. 로마사 농구 3권 28장에 나오는 이야긴데 스키피오스 멜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흉년에 자기가 모아놓은 곡물을 평민들에게 나눠주겠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큰 무려의 파벌이 행성돼요. 이 사람 중심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정치의 위험요유로 그 당시 원로운을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로운은 임시독재집정관을 임명해서 그를 처행을 합니다. 저항적 권력을 행사하려는 분수를 넘어선 행위에 대해서 항상 단지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옛날 데카토가 스키피오 아프리카노스를 탄핵한 것도 그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스키피오가 사소한 공급유용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탄핵을 합니다. 그 한미발 전쟁의 영웅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가지고 창피를 주고 공개해서 물러나게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데 이런 게 올해 로마의 전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 너무 월근을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문제점은 제가 보니까 그 당시에 집정관이 방관을 한 것 같아요. 집정관이 클라우디우스 당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티베리우스의 호의적인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가 직접 나서지 않고 스키피오 나시카가 나서도록 해보는데 자기가 직접 나서서 폭력사태라든지 폭동이 일어나는 걸 막아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안 하다 보니까 일이 오히려 커져버렸지 않나 폭력사태를 그냥 초래하고 말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뒤에 농지법은 효과를 발휘했다고 합니다. 티베리우스가 죽었지만 농지법은 계속 진행하도록 해줬는데 그 효과가 드러난 게 백력자원 등록이 늘어납니다. BC 136년에 한 31만 8천명 계획 8년 후에 BC 125년에는 39만 5천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효과는 가졌는데 물론 백력자원 등록은 토지위원회에서 땅을 준다니까 등록을 많이 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나중에 약 3,300대는 땅이 시민들한테 배분되었습니다. 그 혜택을 본 사람도 6만 7만 명이 됐는데 문제는 농지법 시행 후 백민과 기족의 갈등이 오히려 심화되어 버렸어요. 그런 측면에서 안 좋아지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농지법 자체는 훌륭했었는데 그걸 시행하는 방법상에 지혜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농지경은 굉장히 성공한 사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교해서 보니까 우리가 유상매수, 유상분배의 원칙도 지켰고 3헥타르 초과 농지에 대해서 매수할 때 많이 주지는 않았습니다. 지가정권을 칸에 소출이 1.5배밖에 안 줬지만 그래도 주었고 그 결과 소장면적이 약 40% 넘게 분배를 했는데 나머지도 사실은 지지와 소장론 간의 거래에서 소장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급효과까지 하면 굉장히 성공적인 정책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이 성공 이유는 제일 큰 것은 북한에서 농지에게 먼저 했으니까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고 그런데 하면서도 국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치면서 적자는 예의를 두어서 반대파에 의견을 최대한 흡수했지 않나 학교재단, 종교재단에 기부한 농지는 제외했고 지가정권으로 또 기속재산을 구입도 가능하게 했다. 그러니까 농업자본을 공업자본으로 하려는 그런 시도를 했다고 빠지고 그 당시에 운이 좋은 게 기속재산이 있었죠. 그러니까 농지 대신 회사를 사라, 공장을 사라 이렇게 국민들의 설득해 나갔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당시에 최대 지주인 김성수 씨가 찬성을 해줬다. 그런 게 우리가 성공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또 전시회도 지가를 상환하는 쌀이 들어오니까 세금으로 징수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자발적인 쌀이 들어오니까 그게 군낭미로서 국고수입 증가에도 긴 했다고 봅니다. 아까도 그라쿠스의 계획에 대한 평가를 간간히 했지만 종합을 해본다면 계획 실패에도 기득권과 싸웠던 그의 노력은 후대에 많은 칭송을 받는데 문제는 그의 죽음 이후에 정치가 양극화하고 정치폭력이 일상화되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키케로우 같은 사람은 티베리우스의 호민간 직무수행과 죽음이 로마 사람들을 두 개의 당파로 나누었다. 이런 지적을 받는데 공화정 시대에는 그렇게 평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빨리 실급적을 내려는 그런 조급함이 있었고 소통과 설득보다는 진영대결로 가버렸다. 그리고 자기 가문을 자기 패를 만들어야 된다. 월론의 자장객인 스키피오 아이밀리아노스는 자기 매형이고 또 항상 극극적으로 반대한 스키피오 나시카는 자기 외사촌이고 그런 사람이 전부 다 적으로 돼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코민간을 맨직한다든지 이런 자기 권한을 극한까지 사용하는 것이 로마 공화정의 어떤 협조 분위기 그런 걸 많이 깨뜨렸다. 로마 공화정은 불문법이 많아서 맹악한 규정이 없었지만 전부 다 스스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협조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이 혼합정이 유지된 거예요. 원론을 중심으로 민해도 허용하면서 들어가주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로 이끌어 갔는데 이걸 젊다 보니까 그런지 너무 칼로 무자르듯이 그렇게 정책을 추진하려 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공화정의 관행을 벗어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원로운 입장에서는 공화정의 세력이 너무 강해져가지고 원로운 중심이 공화정을 위협하는 거 아니냐 공화정을 무너뜨릴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이 바로 제베루스의 죽음을 가져왔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교훈을 따지 보면 아주 쉽습니다. 소통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가뭄부터 설득해야 되는데 누만티아 전쟁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불만이 있다 보니까 그걸 삭히지 못하고 그냥 이 사람들하고는 등을 저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농지에게는 커다란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감정을 삭히지 않고 이를 추진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신뢰도 부족하고 파탄을 낳았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정치도 참 걱정입니다. 우리 정치의 불통인데 영수회담 이런 걸 하긴 했지만 이게 뭐 보여주기 위한 영수회담 아닌가 요즘에 다시 정쟁이 재발하는 걸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석유 개발 이런 게 정쟁으로 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물론 발표도 성급이었습니다. 시추 계획하는 단계에서 발표하는 건 성급이었어요. 원래는 여러분도 시추해보고 나서 아 이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때 보통 발표를 하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서 너무 좋은 뉴스라서 그런지 너무 성급하게 발표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렇게 정쟁으로 벌어지면 곤란합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가 없는 나라입니다. 에너지를 계속 확보해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꾸준한 투자가 필요해요. 만약에 내년에 한번 시추해보고 안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포기할 겁니까? 그 잘못은 포기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이런 정쟁이 벌어지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계속해 나가야 하는 과제가 석유 개발인데 이게 정쟁화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 냉정하게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동생 가이오스 그라쿠스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